베드가 이렇게 보조베드까지, 이건 한 식구가 이거 다, 여기에 베드가 또 있어요. 어제 먹던 신라면인데요, 두 개가 남았습니다. 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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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지가 해놓고 잘했는데.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나 여행은 설레기 마련인데요. 카메라를 들고 있는 저는 항상 여행이 여행이 아니라 늘 고된 업무의 연속입니다. 빕스야? 저희들의 목적은 올리브오일의 생산지인 스페인에 와서 올리브오일을 공부하고 가능하면 세계적인 올리브오일 생산 농장을 방문해서 유기농 올리브오일을 수입하려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딴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관심사가 아니겠죠? 오늘의 이야기는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가짜국 여행으로 스페인에 올 기회가 된다면 비용은 얼마가 될지 숙소는 어디가 좋은지 그리고 여행 중에 겪게 되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꾸며 봤습니다. 여기는 시에스타인지 뭐 이렇게 하여튼 3시부터 잠자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점심도 1시 반에 시작해서 3시면 끝나요. 우리는 배고픈 시간이 훨씬 지난 다음에 밥 먹어야 되고 또 저녁 7시 반이나 8시 반 돼야 이 맛집들이 문을 열어요. 밥 먹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지금 거의 3시 다 됐는데 일단 받아줘서 들어오기는 했는데 우리가 예약을 안 했더니 우리 이렇게 문가에 있는 바깥자리에 앉히고 예약한 사람은 저쪽이 편안한 저런 자리에 앉는다래요. 여러분들 비행기에서 먹는 기내식 식사 중 가장 맛있는 메뉴가 뭔지 아세요? 바로 라면입니다. 그것도 컵라면. 이거 한 번 맛보시면 기내식 라면 먹으려고 외국 가려고 한다니까요. 이곳은 저희가 당분간 머물게 될 바르셀로나에 있는 집입니다.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공유 받은 집인데요. 호텔을 잡을 수도 있었지만 오랫동안 한 지역에 머물게 되면 식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런 집을 얻게 되면 식사를 매번 사먹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시로 빌린 집 주방에는 약간의 양념들이 있고요. 전자레인지가 있고 여기는 오븐이 있고 주방에 필요한 냄비, 후라이팬, 식기류들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스페인은 한국처럼 자영업이 발달된 나라인데요. 바로 집 앞에 나가면 식당들이 질비하고요. 식료품을 파는 작은 마트와 편의점도 여러개가 있습니다. 도착한 날 우리는 마트가 궁금하기도 했고요. 내일 아침 조식을 위해 식재료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주로 뭘 먹고 사나 우리가 또 마트 구경을 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구경해야죠. 우선 빵, 주로 호밀빵이 많더라고요. 나중에 또 큰 마트 까르프를 보여드릴 예정인데 스페인 빵은 바게트가 맛있습니다. 그리고 호밀빵이 맛있습니다. 특별히 빵집에서 구입하지 않아도 마트용 빵으로 충분합니다. 맛있는 이유 스페인도 밀농사를 엄청 짓는 나라거든요. 남북한을 합친 우리나라의 면적 5배가량 되는 넓은 땅에 밀농사 또한 엄청 짓습니다. 그것도 1모작이 아닌 2모작 3모작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다보니 우리처럼 오래된 밀가루에 당부제가 왕창 들어간 밀가루를 먹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다보니 빵은 맛있고 부드럽습니다. 다음은 콩 종류가 많습니다. 역시 넓은 땅에 콩농사를 많이 지어서인지 가격도 한 매우 저렴합니다. 이거 한 통에 2,500원, 2,800원 정도 합니다. 마카로니가 이렇게 작은 크기가 있습니다. 쌀 대신 먹는건가요? 한국에서는 구경하기 힘든 마카로니입니다. 가격은 약 1,000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역시 스페인하면 올리브 그린 올리브가 커스코에서는 약 13,000원 정도이지만 여기는 3,000원 정도 하네요. 물론 크기는 좀 작습니다만 이런거 먹어봐야죠. 이렇게 구매해온 마트 식재료로 야매 셰프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여행에는 조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입주한 집 창문 밖으로는 세계적인 관광명서 가우디의 작품 사그라다 성당이 보입니다. 걸어서 2,3분 정도 거리인데요.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는 집 구경 본격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사그라다 성당 안 궁금하시죠? 오늘은 이 집에서 우리가 4박 5일을 쉬고 떠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왔은 적이 못 알려드려서 오늘 이 집이 어떤 숙소였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께서 집을 구할 때 잊으시면 안 되는 정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을 찾으셔야 합니다. 유럽의 집들은 대부분 엘리베이터가 없거든요. 만약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이렇게 큰 가방을 4층, 5층까지 올려놓으면 그날로 몸져 누울 수 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의 한 40여 평 되는 곳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룸에다가 2베이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은 여행을 위해서 옷 조금만 가지고 보세요. 가방 너무 무거워요. 다 이렇게 드라이어 있고 세탁기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 보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 넣을 수 있는 것들 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짐 많이 안 가지고 오시는 것이 방법일 것 같아요. 저는 몰라가지고 짐을 좀 많이 가져왔더니 여기 베이스가 또 있어요. 그래서 4명에서 한 6명 정도까지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집이에요. 숙소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는 라지에타식의 건물이어서 굉장히 건조해요. 그리고 여기는 오비건 샴푸와 피네를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충일한 거. 여행 오실 때는 오비건 샴푸 그리고 건조할 때 쓰는 피네를 꼭 가지고 오세요. 주방에는 커피맛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냉장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회에 사람들이 두고 간 양념이 적당히 있어요. 전자레인지도 있고 오븐도 있고 식기세척기도 있어요. 또 빵 굳는 것도 있고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준비되어 있어서 내가 여행길에 진짜 외국 음식만 먹기 너무 힘들다 해도 쌀도 팔고 다 팔아요. 호텔에 가시는 것보다 이런 숙소를 추천하고 싶어요. 여기는 하룻밤에 53만 원 돈인데 지금 이게 비수기에 그래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행 오는 철이 되면 한 10만 원씩 올라가다가 60만 원 넘습니다. 여기가 이제 두 사람이 잘 수 있는 방이고요. 두 사람이. 이거를 치우시면 이렇게 큰 배트가 돼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여기서 두 사람은 이 바깥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조금 소개를 드리면 여기는 이제 부부가 왔대거나 두 사람이 함께 자도 되는 사람들을 여기 두 명 짤 수 있죠. 여기 투배드가 이제 또 있으니까 둘 둘 여섯 명에다가 소파 둘 하면 여덟 명까지도 잘 수 있으니까 택시비는 공항까지도 한 30분 뿐이 안 걸리고요. 저희 숙소가. 그리고 뭐 여기 바닷가를 나간다 하더라도 10분. 뭐 조금 멀다 싶으면 20분. 그 정도의 거리인데 그렇게 해봐야 20유로 안쪽으로 택시값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는 또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 있어가지고 차들이 우리 가까이까지 못 가거든요. 내려서 걷는 코스가 좀 많아서 편한 신발들 신으셔야 되고요. 진짜 주차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게 주차들을 궁뎅이와 궁뎅이를 맞대고 있어가지고 저는 전부 쌈날 일이 있네 싶을 정도의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를 빌려서 운전한다는 건 꿈에도 꿈에도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스페인은 프랑스 혹은 이태리보다 모든 물가가 저렴합니다. 저희가 빌렸던 집은 중심가여서 좀 더 비싸지만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잘 찾아보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도 알찬 여행이 가능합니다. 스페인에서의 야메즈브 할머니와의 동거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열흘간의 여행은 아슬아슬한 우여곡절이 많았고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정보가 아주 많이 남아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퇴출당한 까르프가 스페인에서는 어찌나 당당하고 신기한 물건들이 많은지 다음 편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는 도둑들이 그렇게 많다지요? 저도 당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가방을 잃어버린 사연 코리아 야메즈브가 스페인에서 프로포즈를 받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직도 구독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당연하죠. 재미있게 양배 친구님 어떻게 하셨어요? 여행하셨어요? 아무래도 유튜브에서 여기 가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상상은 혼자서 일단 날짜가 겹치잖아요. 오 감독님 여기 계신데 나 스페인 살까봐 스페인에서 좀 먹어주는 얼굴이네 여기서 몇 캔을 알고 있었대 야메즈브 보면 볼수록 재미있는 프로입니다. 구독을 누르시면 다음 편을 쉽게 보실 수 있고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셨다면 좋아요는 어떠신가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